준혜야 일어나! 준혜야 일어나! 거기 앉으면 안돼! 아니 거기 앉아서 찍는거 아니야 일어나서 찍어야지 고양이 있나봐 고양이 야옹이 오늘은 야옹이 저기 있네 야옹이 뭐 먹고 있네 야옹이가 어떤거에요? 요새 뭐 먹지? 어 비행기 소리가 나네 비행기 소리 나네 그치 준혜야 이리 내려가 내려와 준혜야 신발 누가 사줬어? 고모야 어 고모가 사줬어 준호 신발 멋지다 거기 불빛 나와? 준혜야? 안 나와 어? 왜 안나오지? 고장났나? 아 신발 더럽다 준호 신발 더럽다 아 어디를 자꾸 가요 거기를 위험해 아직 어린이집지 않아요 시간이 안되셨어요 앞을 보시고 찍으셔야죠 준호 엄마 피곤하다 잠을 못자가지고 아이고 준호 엄마 넘어질 뻔했다 준호 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어린이집 잘 갔다와요 준호 네 네 어